오늘은 기도의 장애물, 기도의 장애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사건이 오벌럿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들이고 변화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베드로, 야구보, 요한 산 아래는 아홉 명의 제자가 있었겠죠 아홉 명의 제자들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는 열등반인가? 그런 느낌 안 받겠습니까? 오늘 아침하고 똑같은 거죠 고라자손, 똑같은 레위족속인데 왜 모세는 지도자고 아론은 제사장인데 우리는 성망만 관리하고 짐만 나르고 있나 그렇게 비교의식이 생기면 사람이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자라면 반란까지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로벤지파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장남인데 장작권을 잃어버렸다 되찾아야 된다 이런 거죠 요즘에 증비록 같은 데 보면 둘째 아들인 광해군이 세자가 되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인 임해군이 갖고 있는 마음 나중에 죽죠 반란을 일으키다가 모르십니까? 죽어요 임신애한테 죽는 게 나을 뻔했는데 괜히 살아남았다가 나중에 죽어요 그런 마음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욕심과 섭섭함이 결국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복음 밖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짓누르는 게 있다고요 이 열등감이거든요 세 명은 뽑혀갔는데 아홉 명은 뭐냐 열등감을 더 자극한 게 있죠 어떤 아버지가 귀신 늘리는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고쳐달라 그런데 못 고치잖아요 나는 뽑히지도 못했는데 확실하게 무능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장면 그래서 이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했었거든요 예수님이 열두 명, 두 명씩 두 명씩 또 70명, 두 명씩 두 명씩 보낼 때는 귀신이들로 항복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귀신이 항복하는 것 같고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된 걸로 기뻐해라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내고 또 승리했던 경험들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안 되죠? 오늘 마지막 29절이 해답이에요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이라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과거에 매일 때가 있습니다 맨날 왕년에 뭐 이런 거죠 왕년에 10년 전에는 이게 됐는데 5년 전에는 됐는데 그때는 은혜가 있었는데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능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잃어버린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기도하면 더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것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 특별히 더 많이 엎드려야 되고 우리 중직자들 더 많이 엎드려야 되고 지도자들 더 많이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이 엎드린 거 외에는 없어요 성경적 인생관이 뭐라고요?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사람 쳐다볼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사람이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의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열등감 지금 얘기했던 열등감 열등감이 심지어 기도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고라자손의 열등감 루벤지파의 열등감 그게 반란을 일으켰다 그것도 되지만 열등감이 얼마나 나쁘냐 하면 이게 기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불신이죠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있다는 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 안 나오는 거를 게으르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여러분들 피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그거 안 하겠어요? 하죠 이그나이트 서울이라고 해서 오늘 만명의 젊은이들이 이 앞에 모였습니다 1인당 4만원씩 내고 이유가 뭔지 알아요? 신발 하나 얻는다고 티셔츠 하나는 줘요 뛰면 이그나이트 점화하다 그러면 새로 나온 신발이 하나 있다고 저거 우리가 하면 될까요? 그런 가벼운 비전 가지고도 저렇게 만명이 움직이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이 없어요 정말 제가 볼 때 우리 앞에 보여준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죽게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비전이 다시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주님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다시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하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주인의 기쁜 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마음이 무거운 날이었어요 저한테 슬픈 날이기도 하고 그러나 또 한 번 다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능력과 영광을 주십시오 그게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딛고 일어서십시오 열등감의 장애물을 딛고 또 불신의 장애물을 딛고 기도하는 사람 됩시다 그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열등감인데 열등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예람 어린이 참 잘 외웠죠 그럴 때 이렇게 성경을 암송하고 믿음 들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누가 제일 기쁘겠어요? 부모님이 제일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셨다 축복을 주셨다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건 뭐겠어요? 그 많은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그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가능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꺾일 때 부모가 볼 때 제일 가슴 아플 거예요 분명히 독수리 새끼를 낳았는데 닭인 줄 알고 기어만 다녀요 백조인데 지가 오리인 줄 알아요 그럴 때 슬픈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로 부르셨잖아요 백조로 부르셨잖아요 백조답게 살아야죠 독수리같이 창공을 날아야죠 바닥에 떨어지는 것만 주워먹고 살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제자들 보면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지금 이게 무너져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원래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버림받았다라는 거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이 다 귀중한 건데 쓰시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비교하면서 나는 모자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건 뭐냐?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 관한 대표적인 구절이 창세기 15장 6절이잖아요 아브라미 여와를 믿음에 믿으니 옛날에는 믿음에인데 잠깐 번역을 달려가지고 외웠던 게 다 무료가 돼버려 지금 예라미를 힘들게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성경 번역 다시 바꿔버리면 돼 그럼 쟤는 무지 헷갈릴 거야 나 옛날에 개정판으로 외웠는데 이건 또 뭐야? 하고 옛날에는 아브라미 여와를 믿음에 지금 새로운 여와를 믿으니 여와를 이를 그의 의의로 여기시고 의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디카이오순의 올바른 관계거든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자녀 그러니까 뭘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라는 확신이에요 우리 아버지시군요 그럼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그 다음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아버지와 자녀인데 뭐 안 될 게 뭐 있어요 요청하면 다 들어주는 거고 혼나도 그게 죽으라고 하는 혼나는 게 아니죠 잘되라고 하는 혼냄 그거 알잖아요 기분 나빠도 자녀들은 다 알잖아요 부모가 나를 혼내는 이유가 뭐예요? 죽으라고요? 원수가 아닌데 우리 부모인데 잘되라고 그래서 맞아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깨지니까 열등감이 빠지는 거죠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절대 안 버려요 여러분 믿습니까? 나 붙들어 주셔요 내가 뭐 말씀 지키면 인정받고 아니면 얻어 터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잘되라고 그러게 잘되라고 자녀거든요 그 핵심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항해술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우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배 타고 많이 다녔으니까 항해술 길래요 기술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냥 갑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무슨 기술이 필요해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기술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기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랑이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각보다 방법론이 별로 없어요 방법이 뭐 필요해요?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 거지 사랑하면 그때부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 그게 열등감이거든요 열등감은 아버지라는 것을 인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열등감은 뭐예요? 이유를 찾는 거라고 내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 뭐 이런 거 왜 세 명만 변화탄에 들어갔지? 우리 아홉 명은 남겨진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분석하고 있다고 이유가 있어 열등이죠 열등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고 내가 무능하기 때문이야 무력감에 빠지게 만들고 계속 그러는 거죠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이 열등감이 나타나게 되는 것들은 다른 상처들 때문에 그런 게 많습니다 특별히 뭐 가정에서 아버지와의 상처 어머니와의 상처 그래서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게 만드는 상처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잘못되게 작용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깨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들이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너무 똑똑한 부모님들은 특별히 아빠도 서울대 엄마도 서울대 이런 식으로 그럼 애는 어딜 가겠어요 잘해봐야 본전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힘든 게 뭐냐 완벽주의적인 열등감에 빠진다고 완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근데 평생 완벽하려고 서울대 서울대는 아니더라도 목사 자녀들이 그래요 목사 자녀들이 완벽해야 되잖아요 남들 앞에 흠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육자들 자녀들이 다 병드는 거예요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단단이고 차마 뭐 조교전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머물러 있고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제가 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만 목회자 자녀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목회자 자녀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 아버지 교회를 못 다니고 지금 새 교회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그래서 아버지 얘기 잘 안 하는 사람은 대충 때려 맞추면 목사예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 상처들이 다 있는 거예요 상처들이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목사는 감사해야 돼 뭘 감사해야 돼? 두 자녀가 새 교회 다니잖아 그거 쉬운 일 아니다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쉬운 일 아니다 자기 아버지 교회 다니는 거 쉬운 일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상처해야 돼 왜 그래요? 완벽주의적인 거 아버지가 목사고 어머니가 사모인데 사모도 마찬가지죠 가족들까지도 똑같이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박을 오는 거고 아닌 척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이게 관계거든요 관계 안에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주시는데 뭘 잠깐 정제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자녀인데 넘어지면 어때요? 용서 구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관계 회복이 되지 않고는 절대 열등감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뭐예요? 그게 은혜거든요 아버지라고 느끼는 게 은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실수하면 어때요? 집이 왜 편합니까? 허물을 드러낼 수 있는 게 가정이잖아요 그러면 용납하면 되죠 우리 먹을 때 100% 몸에 좋은 것만 먹나요? 일단 먹으면 독도 있어요 그러니까 간이 있는 거지 해독해주고 다 소화해요? 배설도 하잖아요 독은 해독하면 되는 거고 남은 찌꺼기는 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강학위를 맺을 때 그런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오늘도 팀 모임했습니다 만났습니다 만나다 보면 병든 사람이 뭐냐면 영적 간이 부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누가 이렇게 좀 독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미숙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러니까 악의를 갖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악인지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부딪히면 건강한 사람은요 영적 간이 있어가지고 해독을 시켜요 해독을 시켜서 주님 바라보고 이기고 특별히 지도자는 그게 더 강해야 돼요 왜냐하면 별하별 독이 다 들어오거든 하나님께 더 가서 그래서 지도자의 영적 간은 이따만에 대해 영적 우루사가 이만해지듯이 그래서 해독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쓸데없는 것들은 배설하는 거예요 먹고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배설 똥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배설물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요 그래야 일을 하죠 그런데 예민하다 못해요 이런 사람이 있죠 해독이 안 되면서 그걸 품고 있어요 그러면 영적 변비가 되는 거라고 퉁퉁 부어요 퉁퉁 부어요 그 독에 죽어요 독에 그래서 사역자 훈련이라는 게 딴 건지 아십니까 리더 간사들 훈련이 뭔지 알아요 해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해독하는 법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듣고 패스시켜버리는 배설하는 능력을 배워야 돼요 머무르면 안 됩니다 버릴 줄 아는 거 그리고 붙들 줄 아는 거 그거 누가 잘할 수 있냐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리더 훈련은 뭐냐 스킬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천천히 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소명감이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 그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약한 사람이 바라보면 저 사람 되게 센 사람이네 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적이어서 감당하는 거죠 저는 이런 식으로 약한데 열등감에 빠질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붙들 이긴 대표적인 모델 제가 전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 제가 몇 번 설명했을 거예요 저는 레아예요 레아 야곱의 부인 레아 부인 넷이었죠 그런데 시종 출신이었던 비라와 실바는 빼고 실바와 비라는 빼고 그 두 자매였지 않습니까 레아와 라엘 그거 아시죠 어떻게 보면 조건으로 볼 때 레아는 열등감에 빠질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일단 못생겼어요 왜 못생긴 걸 아느냐 하면 예쁘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예쁘다는 얘기가 없다는 건 못생겼다는 뜻입니다 여기 계신 여자분들 예쁘다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까 못생긴 겁니다 절대 못생겼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 확신하세요 못생긴 겁니다 그렇다고요 레아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못생긴 겁니다 라엘은 예쁘대요 사라 예쁘대요 리부가 예쁘대요 레아 말이 없어요 아시겠죠 심지어 성경도 그래요 말이 없어요 말이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눈도 나빴어요 요즘에 안경도 있고 컨택트 렌즈 있고 라아시 라아색 베라벨게 다 있지만 이때는 없었어요 잘 안 보이면 시력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매력 아름다움과 추함을 가까이 가기도 멀게 하기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눈 나쁘면 손해가 많습니다 별 매력 없어요 누구야 그랬더니 더듬거리면서 야구비야 이러면 별로 매력 없어요 눈빛 탁 하면서 춘향이 같이 찾아오는 그런 눈빛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력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눈이 나빴다 그래요 그때는 안경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이렇게 건강미가 없잖아요 예쁘지도 않고 건강미도 없고 그러니까 별로 끌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야구비의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있었는데 레아에게 눈길도 안 줬어요 같이 있다 보니까 언니가 먼저 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라엘에게 마음이 다 갔다고 그래서 라엘을 위해서 7년 동안 노동을 하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죠 또 나쁜 사람인가 동시에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그냥 슬쩍 라엘 대신에 레아를 집어넣잖아요 그때는 뭐 불이 없으니까 껌껌하니까 모르잖아요 찬다 밤을 지냈습니다 아침에 깼을 때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그 전에 레아가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 자기도 동의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라엘의 결혼식인데 동생 결혼식인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그래서 가슴 아프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몇몇 사람이 있더라고요 언니인데 동생이 먼저 결혼할 때 열받더라고 언니인데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면서 아닌 척 하면서 내가 미장원 가서 8시간 동안 머리하는 거 봤어요 동생보다 예쁘게 하려고 나는 그게 눈물이 나죠 그게 그래서 내가 10만 원 못해줬어요 머리하라고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인데 있는데 여기 하든 간에 그 심정 아시겠죠 그래서 마음도 아픈데 아버지가 오라네 레아 일로 와라 그래서 갔더니 아버지가 그래요 너도 네 얼굴을 알겠지 너도 네 자신을 안다고 생각한다 너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결혼할 가능성이 없다 결혼하고 쉽지 않니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동생 대신에 들어가라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사기잖아요 사기 어쨌든 아버지 말씀 듣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첫날밤을 지냈어요 아침에 깼을 때 누가 놀랐을까요 야곱이 안녕 라헬 와 그때 야곱이 죽을 가능성도 있었어요 놀라서 그 다음에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너 뭐야 너 뭐야 아는 관계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살았으니까 너 뭐야 너 왜 말 안 했어 왜 가만히 있었어 너 왜 레아라고 말 안 했어 그래서 화가 나니까 뭐 집어던졌겠죠 뭐 이것저것 집어던지고 뭐 목신 같은 거 집어던지겠죠 막다가 잘못 와가지고 만져보니까 피가 주르르 흘러 뚝뚝뚝 떨어지고 레아의 심정 아시겠죠 그 여자 자존심 상 죽고 싶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살았어요 저는 레아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열등감 가운데 빠질 뻔했는데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하나님의 조건과 환경이 너무너무 통곡의 상황입니다 하니 나를 불쌍하게 주십시오 제가 오할레스비의 기도라는 책의 최고의 탁월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옥토가 뭐라고요 무기력 레아만큼 무기력한 사람이 있어요 파워리스 파워리스 무기력감 그때 하나님을 구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로켓 쏘는 같은 사람한테 능력을 주는 게 아니고 고라 같은 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은혜의 폭포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레아에게 은혜 부어주시네요 그래서 아들은 레아만 낳아요 아들은 그 어떻게 믿음 가운데 아이를 가졌는지 아느냐 하면 아이 이름 짓는 거 그때는 아마 엄마가 이름 짓는 권한이 있었는가 봐요 첫 번째 아들이 루벤 그건 뭐 별 뜻 없어요 보라 아들이다 아들이네 뭐 이런 거예요 별 뜻 없어요 둘째도 또 아들 낳네요 시무원 시무원 샤무엘 다 똑같은 거예요 들으심 시무원 샤마엘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이에요 시무사모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듣다는 뜻이에요 듣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레위 유나이티드 하나님은 내가 연합하리로다 넷째 유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찬송이시다 스트레이트 4명 아들 줬네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남편에게는 큰 사랑을 못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로켓 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폭포수 아래에 받는 인생이 되잖아요 누가 풍성해요 레아가 풍성해요 레아가 훨씬 풍성해요 레아가 더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라고 저도 눈이 나빠서 그런지 보지만 레아하고 나하고 동일심 아니에요 아이덴티파이 한다고 하나님 나도 이게 거울 보기 힘들 겁니다 눈도 나쁩니다 부족합니다 거기다가 머리카락도 없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주님 레아의 이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야 돼요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라엘은 어때요 라엘 우리 애들 레이첼이 있던데 라엘 라엘은 지가 못 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써요 이게 세속적인 인생관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시종인 비라를 집어넣어요 첩으로 이게 뭐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막 창세기 30장에 보니까 남편한테 대들어요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아니면 내가 죽겠노라 막 억지죠 원래 얼굴이 예쁜 여자들이 억지를 부래요 억지를 그랬더니 야곱이 화를 내면서 속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내가 하나님이냐 왜 나한테 애 낳으라 그러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너 그렇게 믿음이 없니 그러는 거죠 이거 엉터리라는 거예요 엉터리 왜 억지 부리니 아니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왜 네가 억지 부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시종 집어넣고 그래서 이 비라라는 시종이 애를 낳긴 낳아요 대리모로 뭐라 그러나요 그렇게 낳은 거죠 그래서 난 게 단이에요 단 다섯 번째 단 단 뜻이 뭔지 알아요 어떤 사람은 단지파가 동쪽으로 와가지고 단군이 됐다고 막 이러는데 기분 되게 나쁘게 단이 이단지파예요 이단지파 알아요 이단지파에다가 단이라는 이름 뜻이 억울함을 푸심이에요 뭐가 그렇게 억울해요? 하나 미쳤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단 근데 애 이름을 억울함을 푸심이 뭐예요? 애 이름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시종이 낳았다고 해도 애를 갖다가 억울함을 푸심 여기 보세요 억울함 푸심 이리로 와봐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 좋겠어요 이름이? 개명하겠죠? 옛날에는 부모들이 무책임하게 입은 거에요 끝순이 뭐 이런 거 그런 거 뭐 그렇지 했잖아요 끝순이 뭐 딸 그만 나라고 그런 식으로 막 지은 이름이에요 단이라는 건 또 낳았어요 납달리 그랬더니 경쟁함 언니가 4명 낳았어? 나도 둘 낳았어 해볼만해 4대2 납달리 경쟁함 제가 보다 라연은 나쁜 여자입니다 나쁜 여자예요 여자 성질이 안 좋은 여자예요 총각들 여러분들 여자들 얼굴만 너무 보지 말고요 그 성품을 봐야 돼요 이게 좀 나쁜 여자가 있어요 나쁜 여자는 끝까지 나빠요 내가 보니까 근데 어떡하겠어요? 속이 안 보이는 걸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놓은 개논입니다 잘 보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어른들의 얘기를 듣든지 정말 그래요 내가 보면 정말 골치 아플 여자들이 있어 저희들 진짜 골치 아프겠다 근데 거기에 또 애들이 꼬이네 다 보면 진짜 그 함정에 빠지기 직전의 애들 같아요 한심한 인생아 내가 정말 정말 사랑하면 가서 한마디 해줘요 걔 함정이다 그러면 저한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러면서 몇 넘은 교회 떠나고 아 나 미치겠어요 진짜 말을 말아야죠 진짜 그래요 그 안에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선한 여자가 있거든요 그게 복인데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또 아들을 주십니다 4대2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아는 또 부르지는 거예요 모세하고 똑같아요 사람한테 안 가고 하나님께 엎드려요 그랬더니 또 4번까지 레아가 낳고 5번, 6번이 비라가 낳은 첩의 아들들이에요 그 다음에 7번, 8번이 누구냐 하면 레아가 또 낳아요 이사갈 7번이 이사갈인데 복대다 8번이 스블론인데 거하다예요 듀엘링, 주님과 함께 영혼이 거한다 다 믿음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아들 낳고 난 다음에 지은 이름은 다 믿음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막 부어주잖아요 오늘 성경적인 인생관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레아는 철저하게 성경적인 인생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라엘은 철저하게 세속적인 인생관을 갖고 있었어요 고라와 똑같습니다 로벤지파와 똑같습니다 그러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인생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인간이 사기치고 실수한 것 같이 보이죠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 족장들이 죽는 자리가 막벨라굴이거든요 야곱이 거기 들어갔는데 마지막 야곱 옆에 부인이 넷인데 합장을 했어요 합장된 여자가 누구겠어요? 레아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야곱은 라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내는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레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레아였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했던 레아였다는 거예요 모든 열등감이 조건에 빠져있던 레아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나가니까 열등감을 이기고요 상처를 이기고요 최종 승리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레아의 모델 약한 자의 모델이에요 부족한 자의 모델이에요 신약에도 와보세요 지혜 없고 약하고 이런 사람 들어서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레아 아닙니까? 제가 누구와 아이덴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죠 마태문 20장에도 9시, 11시, 1시, 3시, 5시 우리는 불공평해 그러잖아요 똑같이 한 대단을 주는 거 9시에 온 사람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린 5시에 온 사람이에요 우린 레아예요 우린 약한 자예요 우린 다 버림받을 건데 하나님이 간신히 건져준 자예요 우린 세리예요 나를 불쌍하게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우린 힘이 없어요 무기력이에요 파월리스니스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붙들은 게 뭐예요? 엎드리는 거라고요 주님 은혜 주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왜 기도 안 해요? 열등감이 눌려있던지 지가 잘난지 아니까 무기력이에요 무기력 하나님 부족합니다 세 명이 제가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열등감 가질 것도 없지만 그때 기도해야죠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는가 보다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도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되겠죠 그런데 그 상황을 분석하다가 영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거죠 여러분 어느 조건 속에서든지 열등감 때문에 고라같이 반역하지 말고요 이런 창피당하지 말고요 무조건입니다 나를 무엇으로 불러주셨든 간에 엎드리십시오 그걸 통해서 무조건 유익이 있어요 분석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요 고라자성같이 사용할 수도 있어요 위치가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아무리 힘 써도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사랑받는 것과 자리 위치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충성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사랑받아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중요한 위치를 올려주셔요 오늘도 11에서 11장을 외웠잖아요 앞부분에는 승승장구하는 사람의 모델이 나오지만 뒷부분에는 믿음으로 죽는 사람 모델이 나와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믿음 다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는 거라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난제와 어려움들도 있고 엎드릴 줄 아는 정말 성경적인 인생활을 갖는 하나님이 정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불신이거든요 안 믿었다는 거죠 세 명의 제자는 전하세나 가 있고 아홉 명이 오니까 처음부터 기도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이나 물러가라 그랬겠죠 안 나가네? 소리를 크게 질러도 안 나가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사렛이 빠져서 그렇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별짓 따위도 안 나가네요 그랬더니 호시탐탐 노리던 주변에 서기관들이 있었죠 14화절 보니까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였더라 여러분 마귀의 세력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무능한 장면을 보는 순간에 막 벌떡같이 달려들어요 변론합니다 그러니까 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무장되어 있으면 마귀의 세력도 꼼짝을 못해요 참참하게 했는데 이게 설상가상이에요 약해지면 더 공격을 해요 피 받다 약하다 그러면 벌떡같이 몰려든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그 순간에 그들과 대항하는 게 아니라 변론하는 게 아니라 다시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으로 무장해야 돼요 능력으로 사람 상대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언제 사람 상대했어요? 언제나 문제 생기면 엎드렸죠 제자들도 엎드렸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싸움이 이 세상 신들에 대한 싸움이래요 마귀와의 싸움이래요 고린도서 4장 4자를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그래서 그리스도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고 마귀가 역사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엉뚱한 거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리게 만들고 혼미케 만든대요 예배 시간에 졸는 거 그게 영성의 문제예요 아무나 졸는 게 아닙니다 졸게 만드는 영이 있어요 아무나 지가 가는 거 아니에요 일찍 가면 들어오지 않은 영이 있어요 빙 돌다가 막 나 왜 이렇게 일찍 왔지? 막 이러고 꼭 한 10분쯤 늦게 와야 평화를 누리는 평화, 평화로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세상 신이에요 악한 영이 혼미케 하는 영이라고요 혼미케 아니요 그리고 또 이런 중요한 말씀 증가할 때 왜 안 터지지? 휴대폰이 찌리리 울려요 그게 혼미케 하는 영이라니까요 언제나 그런 게 있다고요 주위를 산만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그때 그거 싸워서 이겨야죠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능력이 능력 고린도 전서 4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다시 능력 구해야죠 엎드릴 줄 알아야죠 고린도 전서 2장 4절을 보니까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는다고 설득력으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고 우리 젊은이들 때 말씀드렸죠 안식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제안하는 거예요 제안하는 걸 통해서 오히려 본질에 더 집중해요 여러분 목회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세미나 프로그램 보면 많이 있어요 많은 무기가 있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인 6장 보니까 헬라파가브와 히브리파가브가 다툼이 벌어졌을 때 제자들이 결심한 게 뭐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전무한다 말씀에만 힘쓰겠다 오히려 제약을 해버리죠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도구를 다 사용하는 게 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신방이라는 도구도 내려놓고 상담이라는 도구도 내려놓고 무슨 프로그램도 내려놓고 원투언도 내려놓고 오직 말씀의 생명을 걸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생명을 걸겠습니다 너무 단순하죠?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거기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많은 것 부들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제한 조건을 줘요 제약을 줘요 왜 현대 축구가 재밌다고 그랬어요? 오프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손 못 쓰기 때문에 손 못 쓰니까 축구죠 손 쓰면 럭비지 손 못 쓴다? 그리고 수비수보다 공 받을 때 앞서면 안 된다 그래서 현재 축구에 많은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제약 조건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약 조건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멋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세련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능력 있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 제약 조건이 있죠 생각해 보세요 한 발 묶고 뛰던 선수가 발 풀어주면 얼마나 날라다니겠어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약 조건 속에서 여러분 충성을 다 하십시오 그럼 능력이 많은 거예요 지금 보세요 변론하게 만들고 공격하게 만들고 이러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렸다 그러면 능력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믿음 가지고 나아간다면 이기는 거라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언제까지 내가 참겠냐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모든 능력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정도의 길을 바랍니다 그래서 열등감의 한계를 뛰어넘고 불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결국에는 엎드림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는 게 하나님이다 그걸 붙들고 나아갈 때 최종 승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정도의 길을 추구합니다 모두 자리 세련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